총룩 프로토스인데 어떻게 오늘대로 오늘 보여줍니까? 김시성 시인님 안녕하십니까? 민요사랑이니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아니요 시리키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자동 시리키 체인저라 해가지고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시리키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 방송 홈페이지에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리키가 굳이 없더라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프로그램 돌리고 나서 아시아 하시면 되니깐요 그렇게 하십쇼 아 시끄러버라 뭐만 하믄 더거노 올프로브 올아칸 올하템에 샀노 고영욱입니다 촤하하하 전자발찌라 촤하하 했었네 미쳤구만 제정신이 아니구만 그것도 이메일 남겨주시면은 제가 스타 리퍼전하고 시리키 체인저를 같이 보내줍니다 시리키 체인저는 바이러스 감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백신을 잠깐 끊었다가 시리키 바꾸고 나서 이제 그 백신 치료하면 바로 또 치료가 되니깐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 공유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보니까 테란배움님 초콜렛 5개 감사합니다 이 판 아비터를 한번 써볼까 아비터 어떻습니까 아비터 리콜한 다음에 셀리마 일꾼 견젤까지 괜찮죠 아비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터 아니 이메일 주소 제꺼말고 방송국 댓글란에 이메일 주소를 남길 수 있게 해놨어요 거기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그 이메일로 발송해드립니다 2프로토스의 일단 원적이네 아 MC몽러브 전반 따라온거였구나 아 따라온거였구나 자 일단은 뭐 상대 있더라도 뭐 하겠습니다 지민공장장형님 반갑습니다 형님 어 바나 바나당하늘님 아 감사합니다 서버 지금 요기 아시아 서버 연세라니요 스물여덟입니다 아시아 내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나를 풀어버리네 으아허허헝 바보장 요 바보장 흐어어허헝 오케이 꺼가야지 안녕하세용 안나쏭 안나쏭 아허허헝 아우 왔구나 원칼라쯤이야 그냥 막지 캐논을 완승시키놨네 자식 도이 존재님 펭가잇 감사합니다 아 또 뭐야 별풍선 두개까지 감사합니다 어 별풍선 세개 고맙십니다 고맙십니다 어으 아蓮.. 아 Japanese 어어어 감사합니다 じゃ аг 별풍선 100개 사 adviser covers 아우 77개 칠닥 이 찔든 구요미 감사합니다 오 그만 때려 아어어어 아아애라 앙 앙 오파네 아오 17개 저기 졸라 많은데 야 일꾼 풀어가 일꾼 풀어 막아라 일꾼 풀어라 일꾼 풀어야 된다 일꾼 풀어라 일꾼은 풀어라 인마 일꾼을 일꾼을 풀어라 센터 지금 포토 관리가 되면 못간다 그래 그렇지 그렇지 아우 좋아요 아우 우아아아아아 존네 간다 와우 심시티가 좋아서 맞겠네 아! 센터가 좀 많네요 저그가 저글링을 선택했다 와 이거 빡친데 빡셔 근데 막기는 막겠다 계속 하도 은근히 잘 안 뚫리거든요 뚫리겠네요 뚫리면 안되는데 뚫리면 안된다 뚫리면 안된다 헬프를 가려고 하는데 이래 되어 있어요 지금 알아서 잘 맞습니다 시청자이기 때문에 잘합니다 시청자가 시청자가 괜히 시청자가 아니에요 시청자가 괜히 시청자가 아니에요 러쉬 중독 러쉬 중독 러쉬 중독 러쉬 중독 러쉬 중독 견제 한마리씩 가고 포기 전생에 뭐이 무슨 어, 견제를 공격을 못가서 뭐 하리비 찼다.. 이것들이 좋게 아, 아레스트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적어도 병원인 줄 알았네 라고 하네요 피카츄 피카총 키팅키팅 키팅키팅 교전중에 바로 들어가서 피카초 오 24킬 아베라가 또 나오네 아베라 리콜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겠구만 휴가 복귀해 아 그래 복귀를 안하면은 내가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생각해 어? 월요일이 안오면 그 다음주 일요일이 올 수가 없잖아 시간이 가는걸 다행이라 생각하세요 알았죠? 시간이 계속 가고 있으니까 좀만 힘내 결국 시간은 간단 말이야 덕분에 우리가 별 걱정없이 발몰을 하고 있네 어? 나라를 잘 지켜주세요 빨몰 좀 하게 알았죠? 군대 아 저 군대 가냐구요? 저는 뭐 군대 갔다온지가 오래됐음 그래 군대가 좋은거야 어? 제대해봐 집에 설마 눈치줄거 같애 어? 아무튼 몸조심하고 몸조심한게 최고입니다 고생을 하더라도 era 오라 아우 겨울 겨울이 좀 춥지 그래 원래 군대.. 군대에서 겨울이 또 유난히 추운 법이지 어! 하하하하하 조 나왔다 바로 가네 아 오지마라 리콜 가야된다 아이씨 오지마라 우와 뭐야 뭐야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 오오 큰일날뻔했잖아 아이씨 큰일날뻔했잖아 어? 큰일날뻔했잖아 임마 자식아 리콜아아아아아 흐에에에에에에에 유후우 아 깔끔하게 리콜로 마무리